낯익은 얼굴이 또 와있네요. 허운선수죠? 네, 허운선수도 와있고요. 옆에 안영준 선수도 와있는데 안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 어제 SK나이치 우승 기념 축하연도 있었는데 잘 갔다 온 모양이네요. 최준용 선수도 와있고요. 살아서 돌아왔네요. 어제 파티에서.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킥 선수는 김진용 선수. 전주 KCC 소속의 김진용 선수도 있고요. 지난 시즌까지 연대 득점을 책임졌던 선수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습니다. 4명의 선수가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들이죠. 소녀팬들이 와서 음료수도 주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고요.